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 절차 강론을 볼게요. 교재 284페이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다루는 주제는 개별 각종 권리라 쓰니까 개별 재산권 등기 하는 과정을 다뤄나갈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개별 재산권이 이제 등기가 다루는 것이 보통 첫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요거 이제 다룰 것이고 소유권 최초 취득한 사실을 등기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소에 이 보존등기에서 땅 건물 등기 기록이 처음 개설되는 등기죠 자 그 다음에 두번째 소유권 이전등기 이제 요거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게 되는 소유권을 이전시키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법에서 그럼 소유권 이전시키게 되는 원인이 크게 이제 민법에 이게 규정되어 있죠 법률 행위라는 걸 이제 배우셨고 법률 규정이라는 걸 배우셨고 그럼 법률 행위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증여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한다거나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다거나 또는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다거나 기타 등등 있는데 최초 뭐 이 정도만 이제 중개사에서 소개를 하니까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이 정도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용어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토지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그 사망한 자의 친족관계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원인을 민법 가족법에서 상속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유증이라는 것도 있고 살아생전에 유언장 쓴다는 거죠 유언자가 사망하면 수중자에게 재산권 넘어가는 원인을 유증 이렇게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있습니다 수용 이미 등기된 토지건물 수용해야 할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 형태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 자 이제 이런 사회들을 이제 소개할 것이고 중개사에서 이제 이 정도 얘기들을 이제 시험에서 출제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게 된 원인이 자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와 반드시 같이 신청해서 법에서 같이 신청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등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환매 특약등기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건물 신탁약정 체결했을 때는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서 신탁등기라는 걸 반드시 같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가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보존등기 증여 매매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환매 특약등기 신탁등기 이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겁니다 범위는 요구만 해도 실제는 민법보다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뭐 시험은 문항수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만 이제 공부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유권 등기를 이제 마주었으면 은 을구라는데 요건 이제 갚구라는 데에다가 등기하는 거지만 갚구 자 을구라는 데에다 이제 등기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은 등기기록 을구에는 자 크게 요걸 등기 하죠 용의권 이라는 것 등기 그 다음에 담보권 이라는 것 등기 두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해야죠 그럼 용의권 등기 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 지상권 등기 하는 거 지역권 등기 하는 거 전세권 이라는 재산권 등기 하는 거 임차권을 등기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담보권 등기 하는 건 저당권 등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당권에 딸려 있는 채권을 담보하는 원리 등기 하는 게 권리 질권 등기 하는 거 자 을구 쪽에 등기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정도가 중개사에서 시험에서 소개될 겁니다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저당권 등기 권리 질권 등기 채권 담보권 등기 이 정도 얘기들을 소개할 겁니다 민법으로 치면 뭐 4문제 이상 나오는 주제를 뭐 등기법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주제보다는 넓은데 시험 범위는 넓은데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얘기들이 오늘 갑구와 을구의 재산권 등기하는 개별 등기를 갖다 이제 다뤄나가는 주제들이 이 주제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갈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이제 교재로 치면 28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보존 등기라는 게 뭐냐 자 보존 등기라는 것은 처음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 기록 개설할 때는 이제 요거죠 자 먼저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가 만들어지면 토지 대장에 유예 등록될 것이고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를 1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1필지에 대해서 등기세 토지 등기 기록을 처음 개설하는 걸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위에 정착해서 물건 중 건물이라는 물건을 이렇게 정착해서 건축 행위를 하게 된다면은 한계 지붕과 외벽 기둥으로 성립된 건물을 한계 건물 이렇게 이제 법에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 건물이 건축이 되면은 이 한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처음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는 1필지 토지에서 측량에서 소유권이 만들어졌고 건물은 한계 건물로 건축해서 이 건물 소유권이 만들어졌다면은 1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최초 등기 기록을 등기세 개설하는 거 한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처음 취득한 사실을 등기 기록 개설하는 등기를 이끌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재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느냐 284페이지 보시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의해서 동그라미 1, 2, 3이 갈 겁니다 동그라미 2번서부터 보시면 돼요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하고 소유자에게 의무를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갖다가 신청 의무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자 요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을 처분한 때는 처분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 신청하라고 소유자에게 의무 부과합니다 그 처분한 날이 언제인지를 시험해서 물을 겁니다 처분한 때로부터 6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하셔야 될 게 동그라미 3번 얘기죠 동그라미 3번 얘기는 일물일권주의를 이해하시느냐 이해하지 못하시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객체는 1필지니까 1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들어가면 일물일권주의에 입안되는 등기야 등기해 주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소유권 건물이 객체라면 1개 건물이 객체가 됐기 때문에 1개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들어가면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는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 줄 것이고 그 얘기를 이제 서순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 4번을 정리할게요 자 동그라미 4번은 이거죠 1필지 토지에 소유권 하나 성립됐다면 이 하나의 소유권을 갖다가 공유한다는 것은 2인 이상이 소유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2분의 1씩 이렇게 공유를 한다면 자 1소유권을 보존 등기 하려면 갑의 지분과 을의 지분을 전부 합쳐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해야 1소유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원의 지분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야 등기해 주지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지금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 이것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다가요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2주 동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보존 등기는 반드시 전원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전원 보상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2주 동안 소개를 시켜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제 이 정도 이제 기초 개념에서 이제 출제되는 게 이제 이 정도이라면 이제 보존 등기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보존 등기 이제 등기 개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존 등기 이제 등기 개시하면 모든 등기는 신청이 원칙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보존 등기도 신청이 원칙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알아서 보존 등기 해주는 걸 직권이라고 하는데 직권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먼저 법률에 법규에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지 없는지 요거서부터 이제 정리해 나가 보자는 거죠 법규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음 자 어 288페이지 자 하단에 자 O 제목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법규에 두 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양가로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즉 법원으로부터 보존 등기 안 된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촉탁이 들어온 때는 각하지를 아니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후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고 나왔죠 미등기 건물에 주택에 상가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들어온 때는 건물 소유권 주거용 건물 상가용 건물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등기 실행하고 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에 보존 등기 직권으로 하는 사유 두 가지는 꼭 암기 숙지의 대상이 되겠고 자 이제 고걸 정리했으면은 자 이제 요쪽 신청으로 이제 보존 등기 하는 거 가볼게요 자 신청으로 보존 등기 하는 건 등기 절차 총론에서는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지금 보존 등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의 원칙적인 신청 방법인 공동 신청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보존 등기는 최초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성질상 권리자 의무자라는 게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해 해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진 자가 누구이냐 이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자인데 법규는 어디에 정해놨냐면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최초 소유자가 정해져 있고 65조에 정해진 최초 소유자 아니고는 절대 보존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험에서 제가 별 그리는 게 최근 6년 기준으로 20회 이후로 지금 시험 출제 빈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독으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65조 이제 해석 작업을 들어가셔야 돼 어떤 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자 이제 갈게요 자 이것은 크게 첫 번째 65조 1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조 1호가 있고 65조 2호 그 다음에 3호 4호 1호는 대장애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호는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3호는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자 4호는 4호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거 해석 작업이 시험에서 최근 20회 이후에 5번이나 출제됐던 등기법의 가장 빈출빈도가 높았던 주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갈게요 대장애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대장애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구청장이 소유자로 인정해 주는 자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 두 번째 법원에서 소유자로 인정받은 자 세 번째 공익사업을 위해서 소유자로 인정받은 자 네 번째 시군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자로 인정받은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큰 구조 맵을 그리고 나면 개별 미시적인 주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장애 소유자로 인정받은 자는 첫 번째 누가 대장애 소유자로 인정받은 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현지 토지가 이렇게 이제 있고 이걸 한필지 토지로 만들려면은 한필 토지로 만들려면은 대장애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토지 위에 건물이 한계 건물이 정착물로서 건축이 되면 시군구청의 대장인 건축물대장에 이게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장이라는 장부에 이 토지 건물이 등록이 돼 버리면 소유자 이름을 대장애 이렇게 정할 거라는 겁니다 누가 정하느냐 하면은 이 대장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최초 소유자를 조사해서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사정작업한다 법에서 이렇게 부르고 자 그러면 이 토지 10번지 필지 토지고 토지 대장애 최초 소유자를 갑으로 이제 조사해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사정해준다 법에서 이렇게 불러요 법전에 조사, 직접 결정 조사하여 직접 결정해서 등록한다 이 줄임말이 사정작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번지 필지 토지의 대장애 소유자 갑으로 등록이 되면은 이 갑을 최초 등록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최초 등록자 갑이라는 사람이 구청에 가서 이 대장 등본을 띄워서 등기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갑의 지위가 65조 1호의 부동산 등기법에 대장애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로서 갑 앞으로 무조건 보존등기라는 걸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즉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구청장이 사정해준 사람 앞으로는 무조건 보존등기를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실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소유자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구청장이 관리하는 대장애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최초 소유자가 아닌 최초 소유자로부터 명의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넘겨받았다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전 등록받은 자다 법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전 등록받은 사람 앞으로는 보존등기를 해주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계취득자이기 때문에 단 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사람 앞으로는 보존등기를 안 해주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 이전 등록받은 사람 앞으로 예외적으로 보존등기를 해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공부하셔야 될 주제인데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았으면 갑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 명의로 이전 받아야지 직접 을 명의로 보존등기를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으로부터 이전 받았을 때 을이 이전 받았을 때는 보존등기를 안 해준데 예외적으로 최초 소유자가 갑이 아닌 이 최초 소유자 자리에 갑이 아닌 국가 명의로 등록된 땅을 을이 이전 받았을 때는 이전 등록받은 을 앞으로 직접 보존등기할 수가 있지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을 명의로 이전 받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장애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에서 시험 출제 포인트고 원리 이해하시는 게 두 번째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했으면 갑다시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최초 등록자 피상속인 갑 명의로 보존등기 후 상속받은 갑다시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갑다시는 직접 사망한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대장 등본을 첨부하고 이 사망한 자와 가족관계에 있다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면 이 갑다시 앞으로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보존등기다 등기 절차 총론에서 지난주에 수업을 해드렸고 자 이제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에서 보존등기를 하려면은 자 이제 이 10번지 필지 토지가 토지대장에 갑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서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자 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 법원에서는 10번지 필지 땅 소유자를 갑이요 병이요 둘 다에게 소유권을 정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갑이 소유권자인지 병이 소유권자인지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갑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의 최초 등록자 갑이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갑이 병으로부터 소송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갑에게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병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토지 대장의 구청장이 소유자를 갑으로 사정해줬지 않습니까 갑으로 사정작업이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졌다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에 의해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사정을 받았어야 될 땅을 갑이 사정받았다고 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뜻은 그럼 따라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판결 정본을 들고 오면 보존등기를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의 포인트로 갑니다 이 원리를 이해 안 하면 다음 얘기는 전부 다 무너지는데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판결에 의해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보존등기를 하려면 병은 판결문에 소송에 땅 소송에 상대방이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결에 의해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보존등기를 병의하려면 그 판결문에 토지 소송에 상대방이 누구로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대장에 구청장이 사정해 준 사람이 소송에 피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청장이 대장에 소유자로 사정해 준 사람을 법률용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최초 등록자 갑이 판결문에 표시가 돼 있어야지 갑 아닌 사람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병이 을을 상대로 을은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이죠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을 상대로 병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나오면 절대 병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 소유자가 표시가 안 돼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표시가 갑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되는데 토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표시가 안 돼 있는 때는 병은 토지일 경우 건물일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야 되느냐 토지일 경우는 국가가 소송에 피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병의 지위를 건물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시험 문제였고 그러면 건물은 자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표시가 없는 때는 소유자 표시가 있는 때는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표시가 없는 때는 국가를 상대로 병이 건물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병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중기사의 기초 시험 문제고 자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건물의 경우는 지자체를 상대로 건물 소송에서 승소 판결 소송에서 이긴 내용이 표시가 돼 있어야 병의 지위를 판결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그럼 병이 판결에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자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어떤 판결문을 받아야 되느냐 판결문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확인 판결문 받아도 되고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 판결문이어도 상관이 없고 등기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판결문에 병이라는 사람이 최초 소유자라는 게 표시만 돼 있으면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등기의 교회 이렇게 규정돼 있죠 이 정도가 중개사에서 출제되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를 지금 꼭 접근하시면 될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65조 3으로 들어갑니다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보존등기 신청하려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갑이 대장의 최초 등록자죠 갑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토지를 갖다가 수용 사업 시행자가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 갑을 갑의 땅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 지역으로 이 지역이 지정이 돼서 이 갑의 땅을 자 수용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의 땅도 있고 옆에 병의 땅도 있고 정의 땅도 있다면 그 땅을 갖다 보상금 주고 다 수용해 와야 될 텐데 지금 사업지구 내에 10번째 필지 갑의 땅은 최초 소유자가 등록을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 갑이 보존등기를 하지 안이한 상태에서 이 땅이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갑에게 보상금 주고 협의 수용이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결정이 떨어지면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장의 최초 소유자에게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 땅이 수용이 돼 버리면 사업 시행자가 직접 보존등 갑의 땅을 보존등기를 직접 치러오는 것을 65조 3호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5조 3호의 한 사업 시행자의 주의를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자 확인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이 확인을 누가 해 주냐면은 시장이 군수가 구청장이 시장이 군수가 구청장이 그 다음에 이 앞에 뭐 특별자치도지사라는 제주도지사도 있는데 뭐 뭐 생략해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장 군수 자치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 네 거야라고 확인해 주는 서면을 들고 오면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서면에 나오는 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만 존재하느냐 하면 건물에만 존재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시험에서 토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라고 확인 발급해 주는 서명이라는 게 실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개사에서 상 중 급까지 전부 다 한 심화 얘기들입니다 이 정도 얘기가 시험장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될 얘기들입니다 자 이제 갈게요 그럼 보존등기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이제 정리하셨으면은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지난주에 배웠던 얘기가 안 들어오면 이제 전부 마무리가 하나도 안 될 겁니다 보존등기 이제 신청 요자들이 이제 신청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묻겠지 신청 서해 보조 가야 돼 신청서에 첨부 서면은 무엇을 첨부해 봐야 돼 보존등기 할 때 절차 총론이 지난주에 했던 주제가 어려운 주제였지만 그걸 접근 못하면 이쪽 이제 전혀 이제 어려워지게 돼 있고 자 갈게요 보존등기 신청할 때 이제 신청서는 당연히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를 물어볼 것이고 필요적, 임의적 자 그럼 필요적, 임의적 정보는 다 기억할 필요가 없이 제가 한쪽을 갖다 공부하시라고 했죠 객관식은 긍정문 아니면 부정문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잡아내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셔서는 안 되고 필요적 정보면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면 임의적 정보 한쪽만을 이제 정리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필요적 정보 쪽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필요적 정보에서 일반 등기 신청서에는 절대 없는 보존등기 신청서에 특이한 필요적 규제 사항이 요겁니다 자 뭐를 적으냐면은 65조 제 몇 호요 요거를 꼭 적어야 됩니다 요거는 일반 등기 신청서에는 절대 없는 보존등기 특이한 필요적 규제 사항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단 요 대신에 일반 등기 신청서에 필요적 규제 사항 다 있는 걸 적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적지 않느냐 하면은 등기 원인하고 연월일이라는 걸 절대 안 적습니다 원인 연월일을 안 적는 대신에 필요적 규제 예상으로 신청 최초 소유자라는 65조 1호야 65조 2호야 65조 3호야 65조 4호야 요걸 적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할게요 첨부 서면에서는 당연히 요정도를 기초 문제로 출제하자 첨부 서면에는 원인증서 없어 이게 시험 문제고 원인증서라는 게 없다면 검인이라는 게 보존등기 할 때는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증이라는 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농취증이라는 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요정도가 이제 기초 시험 문제 수준이고 자 그 다음에 보존등기 할 때는 신청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꼭 첨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 할 때 당연히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도 최초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가 개설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의 객체인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대장등본을 절대적으로 반드시 대장등본이라는 걸 첨부 서면으로서 제출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정도를 이제 정리하셨으면 신청서 및 첨부 서면이 이제 다 끝나면 자 이제 보존등기 접수 들어갔습니다 조사합니다 수리합니다 적법하면 이제 등기 해주면 등기는 끝 표제부와 갚구라는 게 개설되면 보존등기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존등기가 끝나면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 원인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원인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행위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증여 교환 같은 경우는 뭐 용어만 아시면 되지 굳이 뭐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교재에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나만 소개해 놨습니다 그럼 증여 교환까지 왜 배우셔야 되느냐 하면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60일에 신청 의무를 갖다가 법에서 부과합니다 60일짜리 그러면 법률 규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서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아무 때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쓸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임의 신청인데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서는 60일에 신청 의무를 부과하면 증여와 교환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자 신청 의무 60일 부과하는 거는 세 가지가 다 있다 증여도 있고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는데 증여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 이행이 없어도 되는 계약이니까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라고 법에서 규정이 나왔을 것이고 매매 교환은 반대급부 이행이 있어야 되는 계약이니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거라 법에서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이 60일에 구체적인 기산점까지 언제서부터 60일이야 그걸 법에서 얘기하는 그 시점까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60일 이렇게 단어 숫자만 암기하셨다가는 시험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습니다 60일에 기산점까지 꼭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자 이제 독립된 주제로 이제 문제에 들어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교재 여러분들 어디에 소개해 놨느냐 하면 291페이지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자 이제 요정도의 기도를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토지도 건물도 매매할 수가 있으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 싶으면 자 이 매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60일은 여기서 같이 정리하셔야죠 매매가 유상 쌍무계약이니까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이제 가볼게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먼저 자 신청할 때 자 의무를 부과하는 걸 꼭 공부하셔야 했죠 의무 며칠을 부과한다 60일 그 60일의 기산점 꼭 기억하시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이니까 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하면 반대급부라는 게 대금 지급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반대급부 이행 행위가 아니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 마친 날이라고 했으니까 계약금이라는 반대급부 중도금이라는 반대급부 장금이라는 반대급부까지 다 지급을 하는 행위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겠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도록 의무 부과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두번째 신청을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지 등기간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법에서 절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신청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등기 해준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갑니다 신청한다면 자 신청한다면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니까 공동은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 등기 권리자 테이크 가져갈 사람이죠 소유권 매수인이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일방이 등기 신청하러 올리면 반드시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그럼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럼 매매에 따라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등기 신청하는 것은 매도인이 대금 다 받고 소유권 안 넘겨줘서 매수인이 승소 판결 받아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셔야겠고 승소 판결에 따른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건 대금 지급한 매수인이 땅 토지 건물을 이전 등기를 안 해가서 매도인이 소송 걸어 갖고 승소 판결 받아 갖고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용고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 신청 원칙 서로 어느 일방이 협력해 주지 아니면 판결 받아 다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판결 받아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도 가능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도 가능하다 이걸 이제 정리하셔야겠고 자 갑니다 그럼 신청하는 사람을 아셨으면 다음 얘기는 신청서 등기수에 들어갔으면 신청서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인터넷 대법원 등기수에 접속을 하면 신청 정보를 갖다 입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문 신청하면 신청서 입력 작업하면 신청 정보가 되는 것이고 어느 하나로만 정리하면 똑같이 용어는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신청서 이제 적어야 된다면 당연히 신청서에 필요적 임의적 이걸 구분하는 주제를 묻겠지 자 그럼 필요적 기계상은 이런 것들이죠 부동산 표시 필요적 어느 토지 건물을 매매하는지를 반드시 적어야겠지 두 번째 매매한다면 매매한다면 대금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업계약으로 써서 매매했는지 다운 계약을 써서 매매했는지 실거래가로 매매했는지 그걸 구청장한테 신고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부동산 거래 신고 가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가액과 구청장한테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1월 1일서부터 현재 4월 17일 하면 몇 번째로 부동산 신고 거래를 하러 들어갔는지 그거래 신고 1년 번호를 구청장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래 신고 1년 번호와 거래 가액을 부동산 표시 밑에 반드시 신청서에 같이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 갑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미 연월일은 매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일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라는 매도인의 인적상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의 인적상 표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청서 앞장을 다 적고 나면 이제 뒷장으로 뒤집어 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표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신청 수수료를 적어야겠고 전부 다 필요적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멈춰서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되느냐 하면 예전에 권리증 땅문서 진문서를 등기필 정보라고 했죠 그럼 예전에는 그걸 직접 등기위수에 갖고 들어왔는데 현재 전산 등기 할 때는 그 진문서 땅문서 등기필증 등기위수에 신청하러 갈 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등기필 정보에 봉인 스티커를 해제해서 거기에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메모해서 신청서 뒷장에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필증 이라는 걸 직접 매수인한테 팔아먹을 때는 갖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갖다가 적어만 가서 신청서 뒷장에 그 비밀번호를 적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법률용으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걸 시험 문제를 두 번을 출제했습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누굴 걸 적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매도인 거지 뭐 그럼 매도인은 시험에서 매도인이라고 절대 내지는 않겠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서는 하겠지 그러면 계속 났습니다 등기필 정보 판결에 따라 매매에 따라 어느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력 안 하면 매수인이 승서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매도인이 승서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이전시키러 갈 수도 있죠 그럼 이때도 제공해야 돼? 이렇게 시험에서 물었겠죠 그럼 공동 신청할 때는 당연히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인인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 신청하는 사람의 수중에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할 때 등기 절차 총론에 공동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다 제공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제공 안 하는 경우 없어 공동 신청할 때는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사유들이 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독 신청이라 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예외 규정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때는 단독 신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신청서 필요적 임의적 구분하시는 작업 됐고 임의적 쪽은 이 정도 자 그게 공유물 공유관계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유자 간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납니다 이거 개별적으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약정한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줄여서 한 글자를 또 줄이려고 불분할 금지 특약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데 공유자 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공유관계로 땅을 취득하면서 우리 3년 이내에는 4년 이내에는 서로 지분을 갖다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자고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정한 사항을 반드시 법에서 신청정부에 적어야 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임의적 정보는 무조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 다 했으면 신청서 다 했으면 첨부 서면 쪽 정리 들어가 볼게요 시험 났던 거 자 첨부 서면은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가죠 자 등기 원인증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등기 원인증서가 뭐가 되느냐 매매 계약서가 등기 원인증서가 되겠죠 자 그럼 갑니다 시험에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등기 원인 서면인 매매 계약서에 거민이 필요한가요 거민이 필요 없는가요 이렇게 시험에서 물었던 거 같아요 거민이 필요한가요 거민은 시군구청장이 이 매매 계약서를 갖다 확인을 하고 어 투기 목적으로 토지 건물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건전한 거래하는구나 참 잘했어요 확인 도장을 시군구청장이 찍어주는 행위를 거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매매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난다는 거죠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지난주에 수업한 걸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오늘 다음주에 하나도 못 알아둬 등기 절차 총론이 그 정도로 위력이 있습니다 등기 강론을 전부 다 지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민법도 마찬가지 총칙이 물권 채권을 다 지배하는 원리이지 않습니까 자 거민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업계약 다운 계약이 아닌 이게 실거래 우리 거래하는 금액입니다 업 거래한 금액이 다운 한 거래 금액이 아닙니다 를 갖다가 구청장한테 신고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에는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는 자 자 자 이 매매한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라면은 토지 투기 가열 조짐이 있는 지역에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토지 가열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지 안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1조의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주장을 법률 영어로 거민이라고 하는데 자 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부동산을 갖다가 건전하게 거래하는지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제도가 무슨 제도 거민 두 번째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 세 번째 제도가 이 세 가지 투기 목적으로 감시하는 걸 거래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제정한 법률의 이름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의 이름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래 갖고 제가 중개사법에 선생님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 하려면 두 문제가 중개사법에 꼭 배당이 될 거예요 하고 지난주에 했던 주제가 이 지금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이건 형식적으로 검사하는 거야 참 잘했어요 도장을 서류만 갖고 검사하는데 이거는 업다운 인지를 실질적으로 이걸 시군구청장이 이걸 확인 숙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형식적 검사 실질적 검사면은 투기 목적으로 가는 게 1번이 더 센 거예요 2 3번이 센 거야 센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형식적인 도장은 받을 필요가 없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전의 체계가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뭐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그럼 나머지는 먼저 하기 쉽지 뭐 원인 증세 이 검인 관계 그 다음에 그거에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하고 토지 거래증하고 관계 이 정도 이제 내용 정리하셨으면 이제 나머지 똑같죠 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는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즉 등본 뛰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니까 신청이니 매도인이라는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매수인인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이 다 필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해주면 매수인의 성명만 등기 기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같이 올릴 거란 말이야 거기에 올릴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첨부 서면으로 갖고 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장정보 당연히 들어가죠 대장등본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문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 띄어 가는데 인감증명서 올리면 뭐 따로 정리하지 마세요 인감 신청은 방문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니까 전자 신청할 때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 등기 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제 그쪽은 뭐 여러분들 정리하면 아예 필요가 없고 첨부 서면 이제 이 정도 정리하셨으면 이제 마무리 이걸 이제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을 갖다가 등기서에 집어넣으면 그걸 등기관이 접수 받아 주겠죠 접수하면 조사 들어가겠고 그러면 신청서 첨부 서면 해당 토지 건물 등기 기록 모니터를 보고 그걸 갖다가 부동산 등기법 20구조에 해당하면은 각하결정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해서 등기 실행하면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접수연월 접수번호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매매 계약 연월일 이전받은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 다음에 신청서에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 가액 그 다음에 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신고 가액을 갖다가 인적상 매수인의 밑에 등기 기록에 거래대금 5억 3억 2억 을 표기해주면 등기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매매는 이제 요정도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될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이제 됐고요 자 마무리 하나 더 소유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 관계가 있습니다 일때 마무리 해보죠 공동 소유는 두 가지가 있네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공유라는 게 있고 합유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단독 소유 일대를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 관계라면은 공유 관계라면은 공유자 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공유자 간에 지분이 있고 합유 관계면 합유자 간에 마찬가지로 지분이 있는데 민법에서 공유 관계는 그 지분이 공유자가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지분이 지분이니까 지분을 등기할 때 반드시 표시를 하여야 하겠죠 그런데 합유 관계는 합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갖다가 처분할 수가 있는 지분입니까 처분할 수 없는 지분입니까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합유 지분을 표시한다 합유 지분을 절대 표시를 하지 않는다 표시하지 않는다 안는다 단답으로 세 번이나 했던 주제예요 왜? 똑같이 지분인데 공유 지분은 양도할 수 있는 지분이지만 합유 지분은 민법에서 양도가 안 되는 지분이라고 배웠걸라 그럼 등기부에 양도가 돼야 그 2분의 1인지 3분의 1지를 표시하지 이건 뭐 양도가 안 되는데 그걸 2분의 3분을 표시하는 의미가 있겠나 그렇기 때 이걸 3번이나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자리를 이 정도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 끝났습니다 잠깐 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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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